이 스크린에 제 아바타가 등장한 겁니다. 그리고 아바타가 그림부림에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. 제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땀도 닦고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. 이 스크린은 제 아바타입니다. 제 몸 동작을 따라하는 건 물론입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. 이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마지막 BGM 플레이 주세요. 이 스크린은 제 아바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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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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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